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남혜영입니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칠판 앞에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한참 여름방학이 거의 끝물에 있어가지고 학교 막 계약 준비도 그렇고 여름방학을 잘 보냈는가? 아 벌써 계약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 선생님이 제목 한번 볼까요? 9월 학력평가 대비법.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대비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찾아왔어요. 지금 이제 8월 중순이 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말이 이제 거의 다가올 거고 계약들을 이제 막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방 되게 되게 더운데 금방 좀 약간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9월이 머지 않았어요. 근데 9월에 첫 주에 바로 이제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찾아와서 9월 학력평가가 있어 얘들아 라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9월 학력평가의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냐 이 얘기를 좀 잠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019년에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언제 실시가 되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2019년 9월 4일 수요일에. 2019년 9월 4일이라고 하면 거의 9월의 초반이다 보니까 8월은 이제 여름방학 너무 짧아. 거의 끝나고 계약을 하고요. 그렇죠? 모든 학교들이 거의 8월 말에는 다 계약을 하니까 계약하고 난 다음에 어영부영하면 벌써 이제 9월 4일이 턱 다가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선생님이 얘들아 9월 4일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있어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이번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주최를 해서 출제가 돼 라는 얘기를 또 덧붙이고 싶고 자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수학 시험 범위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선생님 어디까지 시험 보나요? 자 수학 교과서 우리 한 권 가졌잖아. 1학년 친구들. 자 3단원 도형의 방정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1단원 다항식,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끝까지 자 여기가 이제 시험 범위예요. 그래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언제 실시가 되는지 그리고 시험 범위는 어딘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 대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방학이 시작을 하고 여름방학이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올렸어요. 학습법에 대해서 선생님 여름방학을 정말 효율적으로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어느 과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들을 올리면서 뭐라고 질문을 올린 친구들이 많았냐면 1학기의 부분을, 1학기를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지. 항상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좀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후회를 하는 거예요. 1학기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번 여름방학에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든지 요기가 좀 흐지부지 됐는데 요기를 좀 공부하고 앞부분을 복습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학기에 또 우리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내신이 있기 때문에 2학기 내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2학기 내신을 먼저 봐라라고 답변을 달았어요. 수학 카 파트를 열심히 공부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수상 앞부분에 대한 복습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때 복습을 따로 하렴. 그 기회는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9월 전공연학학력평가를 앞두고서 어차피 9월 전공연학학력평가의 시험범위 자체가 앞부분이에요. 1학기 때 내내 배웠던 그 부분 그래서 그 1학기 부분은 겸사겸사 그때 복습을 해. 뭘 가지고? 기출문제 가지고 9월 학력평가 기출문제 가지고 내가 분석해서 문제풀을 하면서 9월 학평도 대비하고요. 1학기에 내가 진짜 빵꾸난 부분, 개념 부분 이 부분을 언제 복습해? 지금, 지금. 빵꾸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 부분을 겸사겸사 복습하면서 이 기회에 챙겨가라고 답변을 달았어요. 자, 이 기회예요. 여러분들 9월 학력평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학기 파트가 잘 안 됐어.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후딱 넘어가기가 찜찜하고 수학은 어떤 체계적인 학문이니까 앞부분이 좀 잘 안 되어 있었을 때 뒷부분 나갈 때 살짝살짝 좀 이렇게 발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복습을 해야 되면 지금 이 기회에 하시는 게 좋은데 9월 전공연학학력평가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기출문제 풀이. 이거밖에 없어요. 개념 다시 공부해요, 선생님. 그 개념 공부 자체가 기출문제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무조건 이제 푸는데 그것을 그냥 풀고 끝. 풀고 해설을 보고서 채점을 하고 끝. 어, 틀린 문제? 어, 이 문제는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어, 그래 이렇게 풀이하는 거구나. 이해하고 끝. 이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이게 일어나야 돼요. 분석이. 분석. 뼛속까지 파헤치는 분석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새로운 문제를 새 거를 받아서 그냥 막 풀고 채점하고 여기까지는 수월해요. 아는 문제 풀고 모르는 문제 그냥 어, 체크하고 자, 해설지 보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해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수월한데 이건 진정한 공부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그 틀렸던 문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설프게 답을 맞췄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아, 도대체 출제자가 어떤 개념을 여기다 안에다가 집어넣은 건지 나는 왜 이 문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한 건지 이 안에 들어가는 개념은 어떤 것인지를 요목조목 따지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분석이에요. 분석. 그래서 이 분석은 일단 해설지를 보시면 출제 의도가 있어요. 뭐 출제 의도에 뭐 원의 성질 플러스 뭐 직선 요거에 뭐 추론 문제 이런 식으로 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진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그 밖에 그 주된 출제 의도 이외에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개념들이 속속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을 따로 좀 정리를 하면서 자 기출문제죠. 2018년 2017 2016 2015 2014 우리 1학년 친구들은 그나마 2학년 선배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는 게 교과서가 바뀐 두 번째 해다 보니 바로 위 선배들이 고스란히 내 시험범위에 맞는 기출문제들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요기 기출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험범위랑 똑같은 똑같은 교육과정에 그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롯이 다 풀어보셔도 되고 여기 안에서 이제 분석을 하시고 2017부터 그럼 그 아래쪽 과거에 출제됐던 이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시는데 여기는 그럼 선생님 다른가요? 아니요. 여기도 범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단 여기는 교과서가 좀 바뀌기 전에 교과서다 보니까 부등식의 영역이 있어요. 얘들아.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도형의 방정식 맨 끝에 있었던 이런 단원인데 여러분들 이 단원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기출문제 중에서는 이 내용만 좀 안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서 분석을 하는 거야. 출제자가 이 문제를 2018에 이렇게 출제를 했어.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2017년에도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런 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그런 기출문제 프리 플러스 분석이 그냥 답이에요. 9월 학력평가 대비를 하는 답.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답. 이거밖에 없어요.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3점, 쉬운 사점에 관련된 어떤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는 여기를 한번 볼게요. 2018년 9월 등급컷이랑 2017년 9월 등급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 9월 학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작년에 2018년에 9월 달에 실시가 됐던 그 학력평가 1등급, 2등급, 3등급 컷 그리고 2017년에 1등급, 2등급, 3등급 컷을 선생님이 적어왔어요. 메가스터디 기준. 근데 이걸 보시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 3등급까지만 적어서 좀 그런가요? 자, 여기서 84, 75, 60이 이렇게 끊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 80점, 69점, 56점 이렇게 끊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기출됐던 그런 9월 학력평가의 어떤 난이도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꼭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돼서 너네들 2019년에 보는 9월 학평도 어려울 거야.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뭐 이번에는 되게 어려울 거야. 이번에는 되게 쉬울 거야. 이건 선생님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 재작년 2017년에도 보니까 9월 학평에 등급컷들이 이렇게 낮은 걸로 봐서 난이도가 높았죠. 이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 있어. 그렇다 보니 난이도를 쉽게 생각했다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사람이 이제 멘붕이 된다고. 그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충분히 출질할 수 있어. 자,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갔을 때는 멘붕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하실 때도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차분하게 이렇게 공부해라라는 의미로 자, 이걸 적어왔어요. 자, 여기 아래쪽에 내려올게요. 그러면 9월 학력평가에서 시험 문제를 이제 거기서 성적을 올리는 어떤 방법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마음에 새겨둬야 될 그런 방법인데 3점짜리 그렇고 쉬운 4점짜리겠죠. 모의고사 문제는 3점짜리가 보통 얘는 14문항이 출제가 돼요. 14문제가 4점짜리는 13문제가 출제가 된답니다. 되셨나요? 2점짜리는 물론 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합이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3점짜리 문제를 내가 다 맞춰. 3점이 4점에 비해서는 사실 난이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3점짜리 문제를 모두 다 정복을 합니다. 모두 다 정복을 하면 3, 4, 10이 자, 42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2점짜리 3개까지 더 이제 획득을 하게 되면 거의 50점에 가까운 50점에 가까운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3등급 여기 봐봐 56 이렇게 될 수 있어요. 3점짜리 다 맞춘다고 하면 자, 4점짜리 중에서도 13문제나 있잖아. 13문제 4점이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공부를 진짜 파워 들어서 열심히 하면 54점짜리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이제 4점짜리 중에서 다 못 푸는 게 아니라 54점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요런 데서 조금만 건드려줘도 금방 2등급 안정권에서 심지어 1등급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맞출 분량을 반드시 맞춘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맞출 수 있는 내용은 무조건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맞출 수 있는 내용인데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잠깐 착각을 한다거나 이런 건 허용하면 안 돼.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시고 자, 54점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어려운 정말 어려운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 걔네들은 따로 숨 한 번 쉬고 이제 그 문제에 도전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도 거기서 만약에 나간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에서 맞추게 되는 거는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기출 문제 분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달아보면서 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고 내가 맞출 분량은 반드시 맞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모의고사 선생님 공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우리 1학년이다 보니까. 물론 얘 점수가 나의 미래를 역량 끼치는 그런 점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얘들아 이제 내가 닥치는 어떤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고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분석해보고 이런 것이 쌤이 생각했을 때는 공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방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 풀이가 정말 최고, 답이다. 이걸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기출문제 분석 중에 선생님이 조금 여기 적어놨는데 보시면 우리 수학 상에서요.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출제가 돼요. 어려운 문제로. 이참수, 직선, 원이랑 직선, 원의 성질 등 추론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범위가 되게 좁다 보니까 출제할 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참수라고 얘기를 하면 이참수 갖고 있는 그 개념들이 다 포괄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최대, 최소. 이참수, 최대, 최소. 그러면 이제 실생활 문제 있죠. 그 실생활 문제 당연히 도형이랑 접목돼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참수 자체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그런 성향의 문제들은 여기 속속들이 다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참수에서 이차방정식이랑 이차부등식이랑 방정식, 부등식 얘네들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차방정식, 실근에 관련된 내용 만나는 교점에 x좌표가 실근이 된다. 실근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 부등식이랑 만나면 어느 부분이 더 큰지 작은지 여튼 그 근이라고 하는 그 부등식이지만 걔가 0이 되게 하는 그 x값 걔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되죠. 뭐 이런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이차함수가 갖고 있는 대칭성 얘는 선대칭 도형이잖아요. 이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포괄적으로 다 살펴보셔야 되고 도형이랑 또 만나요. 직선이랑 만나서 생기는 추론형의 문제들 기출문제 많이 있어요. 원은요. 원이랑 직선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원에서 이게 지름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여기 90도 원의 성질들 그 다음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이 180도야 그럼 얘는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등등 그 다음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원하고 접하는 접선이 등장하면 원의 중심이랑 접점을 연결해서 90도 원이 이렇게 있고 현이 있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꽂으면 현을 정확하게 2등분 중심에서 현의 2등분점에 내리꽂아도 수직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냥 독단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요소에 이런 것들이 다 접목돼서 내가 찾아나가야 되는 그런 원의 성질과 원과 다른 도형이 만나 생기는 이런 어떤 추론형의 문제들 복합적인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신경써서 공부하시면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까지도 섭렵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이니까 지금 이제 8월 조금 남았죠 9월 이 학평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먼저 나와서 9월 전공연학 학력평가의 대비법 그리고 9월 전공연학 학력평가 시험은 언제 봐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나와봤어요 여름방학이 지금 끝날 무렵이라 얘들아 여름방학 동안에 또 아 내가 할 만큼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괜찮아 이미 지났으니까 지난 일 후에 하지 마시고요 이제 2학기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로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즐겁고 활기차게 아셨죠 그래서 2학기 준비 잘 하시고 9월 학력평가도 좀 열심히 준비해 보시고 그런 이제 1학년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번 영상으로 또 우리 1학년 친구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